윌리엄이 싱그룸을 떠난 사이 시골의 정주에 푹 빠졌네요. 이거 바로 힐링이다, 힐링. 아, 좋다. 아, 좋아. 어, 뭐야, 이거. 흉룡이에요? 흉룡아, 흉룡아. 뭐라고? 흉룡. 어? 흉룡. 나으라고 했어, 너? 흉룡. 좀 뛰어, 자열이 나왔으면 뛰어야지. 어, 잡자, 잡자, 벤, 잡자. 좀 배를 꺼뜨려야 또 이따가 많이 먹죠. 아, 이거 먹자. 잡아요. 어, 벤. 안녕하세요. 우리 손자들 갖고 누운 건데, 이미 또 같이 놀아볼래? 웅크로 가지고 놀던 비행기 장난감. 하늘에 날리는 거구나. 아빠, 해줄까? 슉 이렇게 가는 거야. 해보고 싶어? 이리 와. 내려와, 그럼. 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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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하나, 둘, 셋. 오, 되게 잘 나려고 그러네? 뛰어. 완전 갔어요. 이거 재밌다. 완전 신생이. 이렇게 내가 너로 운동 시킬 거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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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운동 제대로 하겠는데요? 뛰어. 이거 약간 느낌이 그거잖아요. 뛰어. 강아지한테. 네. 주세요. 오케이, 좋아. 체력 관련 차원에서. 땡큐. 땡큐. 가자. 미니가 있어, 미니가 있어. 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나도 몰라, 미안해. 여기 바람 너무 세서. 야, 그럼 내가 아빠가 너를 들어주면 네가 잡을 수 있어? 가방. 아, 이렇게. 목마리 태워서. 되겠다, 되겠다. 아, 부족할게요. 이게 좀 잘했다. 아, 안 돼, 안 되는데. 야, 잠깐만. 어떻게 해? 아, 이거 윌리엄이 와도 안 되겠다. S. 아.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예.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 주워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밌나봐요. 이 주워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밌나봐요. 굿보이. 이 주워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밌나봐요. 이 주워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밌나봐요. 시골 오니까 좋지. 공기도 좋고 또 이렇게 마음껏 뛰어다닐 수도 있고. 야, 근데 네 형 도대체 왜 안 오냐? 윌리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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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림 이쁜데 의외로? 아빠. 이쁜데 그림이? 아빠는 만났어요. 아빠. 형이야. 윌리엄. 뭐야. 뭐야, 뭐야?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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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심부름 간 것 자체를 잊었네요. 고맙습니다. 신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신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떡해. 신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윌리엄 너무 정성하고 싶었어요. 아, 또 모자 써가지고 잘 안 보여요. 문제 없었죠? 괜찮았어요? 완전, 지금 완전 이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당황하셨어요. 윌리엄, 윌리엄. 뭐?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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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아, 된장. 형아, 나 된장 주세요. 아유, 제가 생각났어요. 된장 받으러 온 거야? 그래. 이리 오러 가자고. 꿀티. 어, 이걸 어떻게 또 갔을까요? 아, 냄새는 맞죠. 오이 냄새가 나죠. 벤토리코에는 오이 냄새가 나죠. 응. 물론 불러주죠. 진짜? 응. 할머니 노래 잘해? 응. 잘하는데 못해. 잘하는데 못해? 아, 그 느낌 알 것 같아. 된장에 있어. 된장. 감사합니다. 잘 먹어. 아이, 너무, 애가 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건강하세요. 아이구, 선생님. 꼭 해명해주세요. 왠지 할머니 지금도 슬림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야, 윌리엄.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오래 걸렸을 뿐이야. 아빠. 어. 옆에 봐봐. 물 있잖아. 우리 물에 가자. 물에 가자고요? 네. 한 번만. 그럼 우리 잠깐만 만지고 가자. 조심해야 돼, 여기. 우와. 어때, 아가? 들어가고 싶어? 아빠, 우리 목걸이 사요? 어, 물고기 있을 텐데. 힘센. 그렇게 하면 밑에 뭐 있을 수도 있어. 다 젖었어. 아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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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상어. 야, 물고기 어딘지 한번 볼까? 덜들은 있잖아 밑에만이 살거든? 잘 봐야 돼. 오,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개구리 되기 전에 얼챙이. 얼챙이. 얼챙이야? 아이, 얼챙이야 얼챙이. 여기 안에. 우와, 얼챙이. 너 왜 들어갔어?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발 들어갔어요. 아직 물이 좀 차가울 텐데 그래도. 힘을 보셨어. 다 빼고. 어? 잠깐만. 물 다 절여가지고 아빠가 할 수 있어. 보여줄 거 있는데? 아이고. 이거 뭔지 알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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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다, 과제. 뭐야? 우와, 과제가 있어. 이게 친구야. 어떻게 알았어? 어? 어떻게 알았어? 샤넴. 샤넴. 러브스타 친구야, 윤현. 러브스타 진짜 맛있는데 얘는 맛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다시 물에 놔줬어. 다음에 보자. 아이고. 좋은 체험하네요, 아이들. 내가 목걸이 찾아냈다. 조심해, 여기. 그러니까요. 아, 불안해. 아, 불안해. 뭔가 무서운 걸 봤나 봐요? 뭐? 아빠 여기 안에 젤리 있어요. 젤리? 뭔데 그거? 젤리, 뱀이. 아빠 한 번 봐봐. 뱀이 있다고?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예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도록룡 알. 무슨 알이에요? 도록룡 알. 영알이라고? 도록룡. 도록룡은 뭐예요? 조금만 물에 사는 도마뱀. 이 알 하나예요?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 점들이 다 새끼야, 새끼. 아빠. 어. 다 새끼야. 뭐라고? 다 새끼. 윌리엠, 도록룡 새끼. 도록룡 새끼야. 도록룡 새끼야. 아니야. 만져볼래? 아니야. 이렇게 해. 아, 야. 먹으면 안 돼. 네. 이거 젤리 아니고, 이거 알이 알. 아빠, 나 불고파요. 그래 나도 배고파. 밥 먹으러 갈까? 네. 하루가 금세 지나갔네요. 교 교 안녕하세요. 이제 먹을 시간 됐나? 이 열리는 시간. 해볼까? 아니 뭐 있었지? 야 드디어 이제 오픈하나요? 저 궁금해요 저. 야 연기 봐봐 뭐지? 연기.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다 녹았나? 녹은 게 아니고 다 익었다. 다 익었어. 우와 맛있겠다. 진짜. 호박. 호박. 이 님이 했던 건 그치? 개 호박. 오우 와우 왜. 좋다. 오우 오우 왜 이리. 꽃만 살겠다. 우와. 꽃만 살. 진짜 맛있겠다. 얼른 가서 먹자. 우리 먹을까? 요거를 마을 회관 가서. 나눠. 먹어볼까요? 아 좋아요. 아 그래요 마을의 잔치에요. 잔치 날이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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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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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뼈만 빠졌어. 와우. 아 뭐 저거 잘 분리해야 돼요. 그만큼 저게 잘 익었다는 얘기. 그쵸. 그쵸. 이거 하나 잡으시죠. 와우. 역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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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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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ing 꼭. 와우 Vova. 미국들말라씨 sust lâ inhabitants. 와우과. 터드자.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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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와우와. 와우. 와우와. 와우Notes나이다. 와우 그치. 와우와요. 와우와. 와우와. 와우와요. 와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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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비슷해. 아 저것도 맛있는데. 양손에 두 개씩. 몇 개를 챙기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먹는 것에 대한 열정은. 하나 더 챙겨요. 맛있나 보다. 귀여워. 삼겹살 아니에요? 나물 이렇게 삭삭삭삭삭삭살로 해가지고. 이렇게 삼겹살을 다. 진짜 저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잘 먹네. 동치미께 생각보다. 역시 대접 이렇게 받으니까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려요? 스님이. 어디 가세요? 아 노래방 기계. 큰아빠 노래하시려고요? 굿바이! 아 이게 노래방 기계였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아 먹었으니까 준비 됐나?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아 갑자기 6시 내고 하면 됐어.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거의 김연자 선생님 취준이었어요 방금.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요즘 강원도 관광이 또 하나의 기부라고 하잖아요. 많이들 강원도 놀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